주 문공 희단 주공단은 주나라의 정치가다. 그는 문왕의 아들이자 무왕의 동생이다. 성은 휘, 이름은 단, 시호는 문공이다. 아들이 노나라의 제후로 봉해진 이래 노예시조로서 받들었다. 통칭은 주공이라고 한다. 그는 형인 무왕을 보좌하였고 무왕사 후 그의 어린아들인 성황을 보좌하고 주나라 건국 이후 불안한 전국을 안정시켰다. 그는 강태공, 소공석과 함께 주의 창업 공신 가운데 한 사람이다. 형인 무왕을 도와 은나라를 토벌한 공으로 주의 성립 뒤에 곡부에 봉해져 노공이 되었다. 이때 봉토로 받을 땅이 남아있지 않아서 재로부터 땅을 떼어 받았다고 한다. 주공 자신은 천하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봉지로 가지 않고 대신 아들인 백금에게 주어 통치하게 하고 자신은 호경으로 돌아와 성황을 보좌하여 주공이 되었다. 앞서 무왕이 주를 개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병을 얻어 의독해졌을 때 주공은 한탄하며 자신의 목숨을 내놓겠으니 무왕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늘에 기원하였다고 한다. 무왕은 일시병을 회복하는 듯 하다가 결국 사망하고 무왕의 어린 아들이 성황으로 즉위하자 형제인 연애 소공석과 함께 섭정이 되었다. 이 와중에 옛 은혜의 제신의 아들 무경이 문공의 형인 관숙선과 동생인 채숙도 등을 꿰어 문공의 섭정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 문공은 난을 토벌하고 무경과 관숙선을 주벌한 뒤 채숙도는 그의 아들 중호로 교체한 뒤 유배함으로써 반란을 수습하였다. 7년 뒤 성인이 된 성황에게 정권을 돌려주고 제후의 지위로 돌아간 후 문공은 지금의 낙양인 낙읍에 자리를 잡고 주의 부도를 세웠다. 또한 문공은 예학의 기초를 만든 인물로 알려져 있다. 8개의 효를 해설하여 역경을 완성했으며 주의의식과 의례를 정리해 주례와 의례를 저술했으며 문공의 시대에서 약 500년이 지난 춘추시대의 인물로 유학을 정립한 공자는 노예수도였던 국부 출신으로서 문공을 이상적인 성인으로서 꿈에서도 그를 보고 싶어할 정도로 경모하여 오랫동안 꿈에서 주공을 뵙지 못했다. 고 말하며 나도 이제 늙어버렸다. 고 탄식했다고 한다. 현대의 학자들은 주역이 기원전 403년 이후 사이에 체제가 갖추어진 것으로 보고 주례를 익명해 다른 사람이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주공이라는 칭호는 문공 자신이 주의 옛 땅이었던 기산의 봉해진대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으며 무왕이 사망한 뒤 문공은 실제로 즉위하여 왕이 되었다가 뒤에 조카 성황에게 왕위를 돌려주었다는 설도 있다. 주공의 묘에 대해서는 그 위치가 불확실하였으나 2004년에 중국 산시성 바오지시의 주공묘 부근에서 발견된 무덤을 주공의 것으로 보고 있다. 주공의 마다들 노후 백금은 노나라의 제후가 되었고 차남군지는 주나라의 남하 경사를 세습했다. 이외에도 범형 모 작체 등의 제후국이 주공의 개통이라 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